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지막 성현 빛을 기쁘게 덜고 헬라카의 초벨이 어디로 가느냐 해의 풍암이 바람과 불질을 마라 파도섬이 부설면 이만 더 구슬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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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힘참 감사만 주세요 밖의 critic 달달곤 황운 바람에 또다니 저 사고 오 향이 거니냐 사고만 말했다고 떠나는 백일 달매기 울지 말아 이만 또 서럽다 안메인 거야 하아 하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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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이 아멘